누우면 죽고 돌아야 산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현동 관악산 입구인데요. 오늘은 관악산 신기한 바위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당역 4번 출구로 나와 남현동 관악산 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관악산 바윗길이 시작됩니다. 관악산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 오늘 하루종일 비 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른쪽 건너편 선유천 국계대가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선유천 국계대입니다. 그 앞에 관음사 국기봉 보입니다. 관음사 국기봉 관음사 국기봉 능선에서 바라본 사당동 일대 경관이 아주 멋있습니다. 도시의 경관이 웬만합니다. 길고 긴 철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길고 긴 철계단을 한번 올라왔는데 또 앞에 내려갔다가 다시 저기 계단 올라가는 대로 동우리 하나 또 넘어야 됩니다. 그 뒤로 관악산 정상 보입니다. 이 코스 계단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이 코스 계단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라처럼 보입니다. 관악산 거국 바위입니다. 관악산에서 아주 유명한 바위입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악산 남금바위라고 하는데요.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관악산 정상에 앞에 보이네요. 관악산 정상입니다. 관악산 올라간다. 관악산 정상중 관악산 정상 관악산 정상 관악산 정상 한학산 통천문 통천문입니다 통천문 너머로 한학산 정상이 보입니다 한학산 정상입니다 반학산 정상 가운데 부분에 연주대가 보입니다 반학산 최고의 절경인 연주대 반학산 정상이 보이고요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연주대도 보입니다 반학산 최고의 절경인 연주대 보입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한학산 정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반학산 정상은 시위를 맞아 정상 인증을 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서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인증 안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연주대 반학산 최고의 절경이 되겠습니다 반학산 연주대 정말 멋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주함 비가 많이 내려서 일단 연주함 첨아 밑으로 피신을 했는데 다른 등산객들도 많이 많이들 모여 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오늘은 천상 여기서 사냥을 거만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상 여기서 사냥을 거만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주함 연주함에서 과천향교로 아산을 지도합니다 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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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화천 과천향교 앞에서 산행을 마치고 지하철역까지 서울 둘레길을 따라 도보로 이동합니다. 이상으로 한악산 종주를 마치겠습니다.